안녕하십니까 다음 키친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바움 키친은 단연간의 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 안목을 바탕으로 가구 주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하며 늘 기분 좋은 서비스와 깊은 감동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바움 키친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바움 키친을 찾아주시고 최고의 만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